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철회자입니다 어느새 이제 마지막 방송 시간이네요 벌써 방송 마지막 방송하고 철회장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이 뭔가 지치고 맥이 빠지네 그냥 뭔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갓기병 걸린 닭처럼 비실비실 거려요 철회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건지 비실비실 거리다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입맛도 없고 날이 더우니까 사람이 진짜 뭔가 쭉 쳐져가지고 비실비실 거리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남길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운 좀 내야겠죠 여러분들도 기운 내시고 영양가 있는 그런 맛있는 메뉴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수급 쏠림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2,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경기부양 신호랑 양호한 2,4분기 실적이 이번 주에는 상승 요인이에요 상승 요인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주식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들의 투자 심리 위축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50에서 2,670으로 본 것 같아요 30일 카구 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주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에서 다른 업종으로 수급이 약간 이동이 됐어요 개인 중심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집중이 됐는데 수급 영향으로 주가가 눌렸던 이런 업종들이 반등을 했고 증시가 수급과 가격 측면에서 균형을 찾아갈 거다 그런 전망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실적 기대를 반영한 일부 업종은 피카우우레를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턴 어라운드죠 턴 어라운드에 대한 업종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그런 상황도 전개되다 보니 반도체 업종이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지난 27일까지 시가총액 기존 73% 종목수 기존 32%의 기업들이 2,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합산 실적은 매출의 기준 1%입니다 영업이 기준 3% 컨셉을 상해를 했어요 기업수로 보니까 매출의 컨셉을 상해한 기업은 55% 영업이 기준으로 봤을 때 컨셉을 상해한 기업은 53%입니다 이렇게 컨셉을 상해한 기업수하고 하얀 기업수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면서 이 종목 간에 차별화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매출액이 컨셉을 상해한 업종은 빛철, 목재, 화학, 소프트웨어, 반도체, 미디어, 교육인데 영업이 컨셉을 상해한 업종은 조선, IT가전, 그리고 화학, 에너지,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주목도가 여전히 높은 주간이에요 다소 낮아지는 물가랑 양호한 고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끝났고요 그다지 매퍼적이지 않은 스탠스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제지표 후조는 주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등 주식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 최근에 개인들의 자금이 썰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펀드멘탈보다는 수급 영향으로 주가가 급변동하고 있다는데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급격하게 상승했던 특정 테마나 주식구는 하락으로 끝났던 경우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FOMC 영향력은 크지 않았어요 시장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고 긴축 경로에 있어서 데이터 의전적으로 기존의 태도를 반복을 합니다 시장은 9월 동결 후에 긴축 중단에 무게를 두고 있고 실적이 주요 변수로 부각되다 보니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업적 및 종목 간의 원도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7월에 FOMC는 경기 판단에 대한 톤을 살짝 높였어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물가랑 고용 통계를 확인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이고 경제는 경기 침체가 없는 물가 안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는 어렵다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을 피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흥미스러운 그런 또 다음 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은 보다시피 뭐 금요일날 재미없었습니다 막 비리비리 했어요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날라다녔지 코스닥 날라다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장 보니까 토요일날 아주 좋았어요 다우도 한 0.5% 정도 올랐고 나스닥도 보니까 한 1.9% 정도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S&P도 한 0.9% 정도 올랐습니다 영국 0.0이 찔끔 올랐고 프랑스 0.1, 독일은 0.39 소폭으로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반도 보니까 한 2.2% 3850을 뚫었어요 대가리차 3800 뚫을 거라고 지금 거의 막 우상향입니다 보니까 또 약간 횡보하면서 3,900에서 4,000까지 갑니다 4,0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모으자 부지런히 쭉쭉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워다 보니까 여러분들 옛날 생각날 거에요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 2,300 때 이때만 집중적으로 모으라고 했거든요 이때 모으신 분들은 벌써 수익이 50% 이상은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쌀 때 모아야 재밌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환율은 1,278원 계속 빠지네요 환율 미쳤어요 지금 보니까 4.5원이나 빠졌어요 달러 일본엔 141.14인 이고요 유가는 80.58 달러입니다 서폭 상승을 했고요 일본 엔화 또 빠지네 905.16원 아주 비실비실됩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일본 엔화 좀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여행도 가고 하는 거니까 쌀 때 엔화 좀 많이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러 1,407.97원 중국이연화 178.75원입니다 휘발유 1,623.17원 서폭 올랐습니다 휘발유는 국제는 1,960.4달러 국내는 8만 531.21원입니다 국내의 금값은 좀 빠지는데 국제는 좀 오르더라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3.95원이에요 3.8대에서 뭐 잘 놀다가 비리비리 하다가 4.4대 갔다가 다시 약간 빠졌는데 3.9대에서 지금 계속 보여줍니다 선물도 좋았습니다 다우도 한 0.45% 정도 올랐고요 S&P 0.97 나스닥 0.1.8 그리고 러셀이 0.19 정도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스닥 아주 좋았어요 우리 삼성전자 비리비리 했는데 내일은 좀 오를 겁니다 내일은 오를 거니까 약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못해도 7만 1000원 이상은 오를 겁니다 한번 슈팅 한번 기대해 볼까요 전의장만의 뇌피셜 요즘 뇌피셜이 잘 안 맞네 보니까 어떤 때 맞을 때도 있는데 너무 변동성이 커요 내일은 급등한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우선주도 약간 좀 비리비리 했는데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도 한 6만전자까지는 달려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새벽 0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in Kommentales